안녕하세요 부동산회전 김원석입니다. 오늘은 여기 리머파크 여기가 이제 그 시펌프위에서 남쪽으로 사웃델리아 일부긴 한데 그래도 동네가 상당히 괜찮은 동네입니다. 판매 예상값 한 백만정도 하는 동네구요. 이 집은 한 천육백 스컬프위 조금 넘는 집인데 저희가 이번에 칠십팔만불에 에스크로 들어가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집은 저희가 공사 한 8만에서 10만정도 사용한 다음에 한 105만정도에 팔려고 예상하고 있어요.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시죠. 저거를 방으로 만들고 저쪽으로 들어오는거죠. 방 사이즈가 크니까 저거를 방으로 만들어? 저거를 방으로 만들고 앤슈어스 이쪽으로 줄 만드는거죠. 키친쪽으로 스페이스 시켜버리면 여기 다 그거 시켜버리면 아니면 그냥 키친 이쪽에 넣어도 돼요. 그냥 들어오자마자 키친 보이니까 그치 뭐 플러플랜이 이상하네 골때리인데 다 왜 안나온다 이거 다 왜 안나온다 이거 방송에 대해 얘기했잖아 9만 그리고 파인드슨 만불 뭐가 9만이야 공사비 9만 넣고 파인드슨 만불 9만에 하려면 이거 슬로플랜 많이 변경하면 안돼 그럼 페인트? 응 저기 물 샀네 이 정도 사이즈? 잘 썼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썼놈을 부순다는 줄 알았지 안녕 당신이 구워놈을 부순하지만 내가 맨날이 나를 내밀어 그가 안나온다 그냥 내거가 안나온다 들을 수가 없을까 그가 왜 안나온다 그가 안나온다 그냥 내게 안가온다 그가 안나온다 그가 안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